탑소라카 미드 오른 미드 회복으로 일단 테디를 케어했습니다 에코츠 점화를 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거 원하거든요 계속 때립니다 이런 거 원하거든요 지금 깃발이 빠졌다고 생각하셔서 넘어가면 맞을 수밖에 없었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전멸수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올라프도 뛰어오고 믿고 있는 근거가 많아요 티원 입장에서 소라카 궁도 찍어놓은 상태 뒤쪽에 커즈? 그렇죠 올라프를 만나서 지금 1대1로 이기는 어차피 어렵고 선구 배격전 선포한대요 일단은 그래서 악립이 붙여니까 먼저 녹이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세트까지 세트까지 왔는데 과연 일단 흡수됐고요 그 다음에 묶어넣고 도란을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티원 소라카가 위에서 불쓰는게 변수라서 궁을 썼고요 소라카는 당연히 수발이동은 안들기 때문에 근데 한번 더 커즈가 달려듭니다 도란의 도끼 따박따박 넣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어킬 다음 W 돌아오기 전에 대다함을 그리고 하나 더 너 전멸 없이 수면 되나요 너 전멸 없이 쫓아가서 무조건 3경기 네 명이 때리면 이건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 네 티원 2킬 티원은 지금 소라카 모르가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소라카가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전하고 똑같은 상황 나올 수 있는거에요 지속성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지속력 끌어들여서 자 자 다음에 이제 볼락과 밀어들어가고 그냥 위쪽 잘해봤죠 표식! 표식을 살려라! 어 그래도? 살릴 수가 없죠 테디 쪽으로 다시 가고요 다시 밀고 들어가면 강펀치 다음 칸트! 죽고! 전술 퍼트까지! 드라리스 싸움을 진짜 잘했는데요 자 초비 전밀루 프리플 칠! 먼저 먼저 싸움을 그러면서 교환하고 풍은 서로 썼습니다 어차피 1차전 2차전 계속 가요 희생전 나올 때까지 자 초비가 시작되면 맞았어요! 반격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형사고에요 갑자기 에프트까지 죽었어요! 에프트 어둠의 속박 자 표식 속박은 피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뜨면 또 어둠 죽는게 딱다! 완전 대형사고에다가 한 번 더 초비! 자 카네가 바나나 들고 오고 있고요 자 커즈가 도끼 개가 빵! 마지막! 잘가라 초비! 안 돼요! 에프트 자 위에서 한번 사 Aa 뒤에서 굴러 싸먹겠다는Give 페이커가 앞 잡고 선비나 때릴테면 때려봐라 어 일단 커즈쪽 중 자 divine가 썼고요 네 반면에 표식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만 배경병! 그리고 올라프가 뒤로 빠지면서 회복 쭉쭉 길이 들어가고요 이 다음에 이 다음에 구도를 봐야겠죠 캐리어! 그런데 시간 계속 가면 피 찾으면 또 앞에서 지금 엄청 든들하거든요 마무리 데미지가 안 나오면 마무리 데미지가 안 나오면 족쇄로 마무리가 안 되네요 어떤 순간 버스트가 상대 순간 회복량을 넘어서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달려들는데요 내려오는 데프트를 한 번 들어갑니까? 커즈 앞으로 들어갑니다 맞을 만큼만 맞고 적당히 버티면 디에이드 세트 이번엔 녹일 수 있나요? 안쪽에서 테디가 터졌어요 물론 아직 남아있고요 뒤에 조라카가 있다 그리고 커즈가 좀 페이커도 달려들면서 방어막 타이밍 좋았고요 데지드래곤 영웅만 먹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굳힌다라고 생각했는데 커즈는 그냥 적당히 맞아주는 건데 너무 맞으면 당연히 체력을 채울만큼은 빠진 거에 반 피 채웠습니다 빠진 거에 반을 채웠어요 뭉퉁뭉퉁 들어가죠 뭉퉁뭉퉁이야 진짜 그러면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안쪽 안쪽 살짝 스킬 교환되고 페이커가 앞에서 받고 있고 페이커는 당장은 안 죽어요 그러면서 뒤쪽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오래 싸우면 티원이 이깁니다 페이커 뒤쪽 세! 영원히 좀 세! 오! 대박! 오! 컨디션 컨디션 관리하는 우리 아직 생생한데? 치감때문에 치감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방금 전 전투는 일단 페이커가 싸우면 잘 열었고요 그렇죠 오른쪽 위쪽으로 왼쪽 위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싸우는 구조에서 어어 이쪽도 이쪽도 초비까지 CC 연기 기가 막히죠 네 땡큐 3, 1, 씹으로 바뀝니다 칸나 다시 왼쪽으로 끌 왼쪽으로 끌 앞에 봐 진짜 야 이거 이겼다 이겼다 위 위 위 위 위 위 위 봐줘 위 봐줘 아니 욕 먼저 욕 먼저 욕 먼저 욕 먼저 또 나왔죠 금강불계 오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느낌이야 몰라 거주 때려봤자 뭐 실력도 안쓰죠 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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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어깨 지시 어깨 지시 어깨 바나나 핵 바나나 핵 바나나 네 다리 안 움직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냥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네 데프트가 카이팅을 해요 네 데프트요 데프트 근데 카이팅을 하는데 아아 내려와 때리는 게 맞나요 이게 그런데 네 카이팅을 하는데 체력이 네 오히려 차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체력이 오히려 차요 때려봐떼떼맞아 상관이 공통도 이어주고 있겠죠 페이크는 체력이 안 맞습니다 페이크는 레이더를 까오야돼요 네 네 페이크도 네 우물이 끓고 있습니다 우물이 끓고 있어요 오 어윽 어 내 컷을 깨면서 데프트까지 잡고 데프트까지 잡고 체제 3! 탑겠어, 민은 돌자 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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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퇴를 한다 천천히 우리 돌아서 가자, 돌아서 가자 돌아서 가야 돼 나 지퇴 볼게, 천천히 돌아서 가자 우리 범퍼 없어도 할만하거든? 할만해 할만해 보자 보자, 다른 킥 맞았어 다르만 다르만 가공갑긴 하고 가공갑긴 하고 나이스 끝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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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살짝 볼게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세트 W 조심 세트 W 조심 자, 잘 해보고 있어 아래 1 봐줘, 아래 1 봐줘 몰라도 부적이다, 홀로 부적이다 홀로 부적이다 아, 미들 미들 잘 해볼게, 잘 해볼게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미드로 가자, 미드로 가자 끝내자, 끝내자 나이스 끝내자 아,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이거 아래 빨리 깨주지? 나 죽기 싫은데? 어, 뭐야 아, 소발 이상하다 하하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에바네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나 타워 질라 했는데 상혁이 형이 안 튀어 끝내자, 끝내자 한판 다 왔습니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저렇게 디러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미지 열심히 잘 싸웠다 보니 대단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